저, 그 소식 들었어? 그 감찰이 죽었다. 그게 정말인가? 강로서다! 그게 정말이냐고! 여기 강로서다!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. 움직이지 마! 강로서 어디 갔어? 나 기억 소실이야. 어디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? 기대되지 않으십니까? 나리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씨께서 또 무슨 일을 버리실지. 허니 나리께서 먼저 아씨를 찾아와 주셔요. 내가 너무 늦었어. 정말 미안하오.